아버지가 진짜 이 집은 딱 놓고 봤었을 때 아버지 밖에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굉장히 바르고 그리고 원래는 유머도 좀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 이제 일으켜 세우고 이러시는 분이시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딱 나랏밥 먹고 평생을 살자라고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를 딱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은 개천에서 욕났다 아버지를 딱 보면은 딱 그 얘기밖에 지금 어른들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돌밭을 다 갈아가지고 그 밭에서 말 그대로 이제 곡식을 수확을 했다라고 밖에 표현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여곡절도 분명히 많으셨을 거고 사실은 내가 나면서 내가 이제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아버지 혼자서 그냥 읽어서 움직여서 왔다라고 밖에 어른들이 표현을 안 하시고 이제 이해가 조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어머니랑 아버지랑 어떻게 같이 사셨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버지가 그래도 좀 집에서 좀 떨어져서 좀 멀리 움직이고 다니시다 보니까 두 분이 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상황이었더라면은 아마 부부관계가 사실은 좀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지금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두 분은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말 부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떨어져서 지냈으면은 괜찮았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머니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다고 하지만 그 화초가 뿌리가 굉장히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도 어느 곳에서든 그렇게 막 흔들리고 가시는 분은 아니실 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식구를 만약에 놓고 보자면은 이제 세 분을 놓고 보자면은 어머니랑은 본인하고는 안 맞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엄마를 싫어서 아들이 안 이뻐서 이게 아니라 그냥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생각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머니랑은 충돌이 많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손을 놓고 볼 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거라 하면서 아마 미셨을 거예요 네 안 부딪혀요 아버님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강압적으로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갈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본인도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아버지는 그게 뭐라면은 그게 뭐든지 간에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하거라 하셨을 분이실 거예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실 거고 근데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머니 그냥 멀리 안 보고 3년에서 5년만 놓고 봤었을 때 건강 괜찮으셨어요? 저희 암수 드라마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서 제가 멀리 안 보고 3년에서 5년만 딱 놓고 봤었을 때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머니가 사실은 가실 뻔했다 그래요 어머니가 이제 조기발이란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가실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지금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라 라고 일러주시는 게 정말로 조상이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갈 뻔했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재작년에서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조상의 덕이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고비를 넘기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만약에 몸을 분명하게 쳤다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한숨 돌리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버님이랑 순살 한 번 하셨는데 신청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보고 있으면 내가 살 운명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고비를 넘기고 가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도 맞아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로 고비였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몸은 더 챙기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건강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운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내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는 내 훈연까지만 잘 버티고 넘어가신다라고 하시면 아버지는 장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하고 어머니하고는 좀 트러블도 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심각한 부분을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본인한테는 아버지가 말 그대로 기둥이고 아버지가 나한테는 친구고 아버지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고 있으면 부모 이상이다라는 부분을 해요 그래서 본인은 아버지가 옆에 없으면 본인은 버티기가 힘이 든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면 꼭 아버지는 잘 챙겨라라고 어른들이 지금 미루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을 놓고 봤더니 합은 아버지랑 많이 들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는 거는 그리고 많이 닮은 거는 외가다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본인은 할머니가 봤더니 아버지의 좋은 점과 어머니 쪽의 좋은 점을 그래도 잘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뭐냐면 머리가 좋고 비상한 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외줄이 더 많이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닮은 것도 그 다음에 본인을 돕는 것도 사실은 외줄이 좀 많이 세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가 어른들도 본인을 굉장히 이뻐한다 하고 많이 이뻐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한테 양쪽의 조상님들한테 잘하면 본인은 괜찮을 거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놓고 봤더니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내년이 본인이 공부를 하기에 그렇게 시원한 맛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좀 배워보자 뭔가를 좀 해보자고 한 게 사실 지금 들어왔던 게 아니라 좀 전에 그런 생각이 더 먼저 들었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으면 40대 중반에 내가 그냥 내가 좀 바꿔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가 아마 그때쯤 더 먼저 들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좀 바꿔서 내가 안 해봤었던 거든 아니면은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했었던 공부에서 좀 다른 공부를 좀 해볼까라고 이렇게 지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내년이 좀 버거우실 거는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내년이 조금 버거우실 것 같고 어떻게 보고 있으면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후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게 비춰져요 아 네 후년이요? 네 더 크게 그때가 더 비춰지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좀 돈 벌자가 좀 들어와요 네 맞아요 지금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 벌자가 더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차라리 금전적인 활동을 하고 후년부터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왜냐하면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그쪽에 좀 대출금 갚느라고 어차피 지금 아유 제가 코인으로 흥한 사람도 보고 코인으로 망한 사람도 보고 다 해봤는데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뭔가를 끌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뭐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이런 쪽인 부분보다는 네 내가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일 쪽으로 하시는 편이 훨씬 더 본인한테는 더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네 이 공부가 일 이 년으로 끝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신학 신학 오 일 이 년 갔다가 이렇게 짧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은 최선을 때도 삼 년 공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어른들이 그래서 그냥 단기간으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그거를 하고 나면은 또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바로 끝나서 마무리를 지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본인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24년부터 하는 게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년까지는 돈 벌자예요 내년까지는 금전을 벌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하고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그 후년부터 차라리 하자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 후년에 움직여서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그때 바로 뭔가 결과를 원하자라고 하시면은 좀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중순이 지나고 나서부터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좀 늦으면은 내 후년에 뭐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자 하고 움직이실 수가 있겠다 지금 어른들이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24, 25, 26, 26, 3년 1, 2, 5 그때부터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봤었을 때 빠르면은 2년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한 1년, 2년 정도를 더 하겠다라고 가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변동을 하실 때가 생기면은 그때는 좀 신중하게 잘 판단을 내리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때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조심이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판단을 잘못 내리면은 본인이 그걸 또 그만두고 또 잠깐 쉬는 타임이 생기고 또 다시 시간을 좀 다른 쪽으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바뀐 때 어느 쪽으로 갈지 어떻게 선택을 할지를 잘 봐야 되겠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세요. 그럼 지금 제가 나와 살고 있는데 다시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계속 나와 있는지? 아니요 그냥 계시는 게 본인한테는 더 나으실 거예요 나와야 지금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곳에서는 좀 옮기는 게 낫나요? 지금 있는 장소 그대로가 낫나요? 지금 있는 데에서 지금 옮길 수는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어른들이 근데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움직여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집이 나쁘다가 아니라 변동이 들어왔었을 때 다 움직이자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공부를 할 때도 그 다음에 집도 내가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도 변동해서 움직이자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르면 내년 중반이 지나고 나서고 늦으면은 후년에 시작을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집이 먼저 움직이실 가능성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럼 언제 정도? 내년 후반에? 내년 후반에? 네 내년 후반에 거주하는 거주 네 거기를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자가 들어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변동이 지금 들어오는 게 내가 앉은 자리가 먼저 변동인데 집으로 들어가자는 지금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후년에 만약에 움직여서 공부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자 55세, 56세 이때까지 아마 공부를 계속 하고 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공부를 하실 때 55세에서 56세 들어가는 그 시기에 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시기를 잘 보고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아마 내가 그래도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뜻은 한 번은 이루겠구나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7년, 8년 정도를 더 어른들이 놓고 봐요 지금으로부터 7, 8년 아버님은 7월 달에나 8월에 이제 심장 재수술을 하시는데 그건 상관없으시죠? 올에요? 올해? 올해는 괜찮아요 네 올해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는 잘 버티고 넘겨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엄마가 좀 올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제도 지났고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해도 어머니가 지금 현재 몸수로는 많이 좋지를 못해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는 조금 괜찮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면 아버지는 말씀드렸듯이 내후년까지 건강관리는 잘 챙기고 넘어간다고 하시면은 그때 또 한 번 기력은 챙기실 수가 있지만 엄마는 지금 계속 고비가 조금씩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히려 좀 더 많이 걱정이다 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투자하고는 원금을 찾을 수 있나요? 사실은 금전으로는 좀 손실이 미쳐져요 금전으로는 그래서 내가 원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최대한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고 올 후반에 혹시라도 뭔가를 다시 투자를 하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조심해라 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네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사실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사실은 운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아 맞아요 네 본인이 버틴 거예요 네 재작년 그 전까지 46, 이제 44세, 45세 이 시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사실은 공부하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왔고 변동인데 그때 2, 3년까지는 본인이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공부를 했었으면은 그때 했었으면은 차라리 더 괜찮았었을 거예요 근데 재작년부터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3재가 들면서 본인이 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3재라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 이렇지는 않지만 안 좋을 때는 내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본인을 지금 놓고 봤었을 때는 올 후반부터 내년이 사실은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 걸리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공부도 손에 안 잡힐 거라서 내년까지는 공부를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금전에도 손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가 다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손실이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냥 마무리를 치는 게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은 지금 거주하는 것에서 이동은 내후년 정도에 하면 되나요? 내년 후반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변동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반쯤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내년 후반에 움직이실 때는 방향을 좀 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아시겠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제가 그런 거 관련해서 괜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살 빼고 그런 것도 좀 운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은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고 근데 건강은 좀 챙기시는 게 좋으니까 무리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을 빼자 이런 부분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건강 유지하자라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른들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살을 더 뺀다 그러면 본인한테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 건강에도 그렇고 지금 괜찮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아는 세무사 형님하고 지금 일하다 만난 동생분이 있는데 관계는 괜찮습니까? 두 분하고 형이 몇 년생이세요? 세무사 형님이요? 네 68년생 양띠요 68년생 동생분은요? 79년생 아니 80년생인가? 80년생? 예 저랑 뭐 좀 잘 맞다고 하긴 했는데 쿠팡에서 만났는데 네 어디서 만나셨다고? 저 일하는 직장에서 만났거든요 아 다른 데서 보셨을 때 이렇게 세 분이 잘 맞는다고 하세요? 아니 맞는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둘째치고 이 두 분의 관계는 괜찮을까요? 아 두 분은 몰라요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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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럼 이 세 분하고 뭔가를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냥 같이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뭐 이렇게 밥이나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지금 이 근데 중요한 뭔가를 같이 하자라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 세 분 그래서 이 두 분 사실은 만남에 있어서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가지고요 사실 세 분 다 지금 운세가 그다지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만약에라도 세 분이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면은 저는 네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거는 아니신 거 같고 아 참 하나만 더 우리 여쭤볼게요 결혼 언제 하게 될까요? 결혼하시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네 있긴 있어요 결혼에 그러세요? 여자는 지금 보여지는 게 없는데 아 그런가요?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라도 2년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년은 지나갔어요 아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2년은 지나갔고 문서적으로 만약에 사람도 문서니까 결혼을 하겠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혼인문이 그렇게 세게 비춰지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그냥 결혼보다는 좀 친구를 이렇게 좀 만나실 수 있는 분이 훨씬 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을 놓고 봤거나 아니면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결혼은 사실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하실 가능성도 더 비춰져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그래서 그냥 그냥 친구처럼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더 원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안 들지는 않거든요 사람은 들지만 결혼까지는 지금 보여지지는 않아요 직장은 제가 내년 2월 말에 계약 완료되는데 네 거기 계속 다니게 되나요? 그때도 변동수가 생기나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하자라기보다는 아직은 돈 벌자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일을 다른 거를 보고 움직이실 가능성이 더 커요 공부가 먼저 들어오진 않아요 네 아니면은 만약에 공부를 하자라고 아니면은 이제 돈을 벌자고 이제 이런 시기에 내년에 놓여진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차라리 공부할 걸 준비를 하시면서 돈을 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금전에 돈을 벌자가 먼저고 공부는 나중에 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내년 후반에 집도 움직이시고 공부할 것도 좀 찾아보시고 하시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공부는 놓고 일단은 돈을 벌자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꼭 부모님은 건강 좀 잘 챙기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